꼬리야 꼬리야 꼬리 꼬리 꼬리야 알지 맛있어? 기다려 안돼 꼬리야 여갓네 꼬리 여갓네 여갓네 냄새나 냄새나 뽀뽀해줘 뽀뽀 꽁꽁 쭈구 이야 오늘 날씨 짱이구만 어무미랑 둘이 게이트라니 너무 좋아 진짜 햇살 때문인지 우리 꽁이 미모가 더 품품하네 둘이 데이트에 간식은 빼놓을 수 없지 안그래? 간식 먹을 거야? 간식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아이씨 아이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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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맛있어 아이씨 국기대표에서 새콩이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 주셨어요 전부터 비건 채소 과일 간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선물해 주신 간식이 비건 간식이라 관심이 너무 많이 가네요 채콩이가 선물 받은 간식 한번 보러 가실래요? 어묵어묵 내가 소개할래 비트는 말이지 혈관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 질환 예방 및 개선을 해준대 또 장건강에 도움도 준다고 해 당근은 눈을 보호하고 눈 질환 예방과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지 뭐야 완두콩은 말이지 장 운동도 도와주고 혈관 건강 유지와 간기능 강화에 도움을 준대 그리고 키위는 위와 장을 편하게 해주는 속 편한 과일이란 말씀 어묵 이제 시식 좀 하자고 공이 까꿍 짠 공이 까꿍 짠 또 장난질이야 어서 내놓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옳지 이건 비트라고 하는데 너무 맛있겠다 짜잔 우리 꼬미 키위도 먹어볼래? 안 물어봐도 되니까 어서 내 입속에 넣어보라고 근цу 꼼톡 공톡 콩톡, 콩톡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꽁지도 먹을 거라고 기다렸어? 오, 고기만 잘 먹는 줄 알았더니 약체도 잘 먹네? 우리 꽁불어 아구, 기특해 꽁탄이도 먹어! 꽁탄이, 설렌 저 손 보이시나요? 누구보다 먹방에 진심이라니까요 국회 대표 나도 간식은 8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연 건조에 가까운 20도 이하 저온 진공 상태에서 48시간 건조하여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건조 간식이에요 100% 휴먼 그레이드로 양질이 원재료만 사용해 깨끗하고 안전하게 제조되어서 믿고 먹을 수 있어요 꽁구로 먹는 거 보셨죠? 맛은 말해 뭐해요? 그리고 과일과 채소가 만난 영양간식, 비건 야미바이츠 어묵, 나 너무 든든해 이렇게 간식 한 통 끼고 둔 너 했으니 세상이 내 것 같아 저 녀석들이 달려들기 전에 어서 먹어야겠어 손, 엄마 손, 손 내야지 손, 얼굴 잘해 이쪽 손, 꽁이 턱 턱 턱 턱 턱 우리 꽁이 먹는 것만 봐도 엄마 너무 행복해 세 Vertナ port 턱 턱 턱 턱 턱 턱 턱 턱 꼼꼼! 꼼꼼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꼼꼼큐브